강철 깃발 오래전 전투와 다를 바 없지. 가게. 오래전 전투와 다를 바 없지. 가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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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울음소리가 찾아들었네. 싸움토로 돌아갈 시간이야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것세. 5분 남았네.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.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. 사냥이 끝나네. 사냥이 끝났네. 사냥이 끝나네. 밀어붙이는 거야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3분 남았네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 저의 놈들의 승립을 그냥 넘겨주지 말게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1분 남았네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뿐. 초브 속에. 동쾌한 승리로군. 자네는 아이코라 같은 직감을 가졌군. 정신적으로 서로 닮았어.